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시작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세안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성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나면 사흘 연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힘 윤리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에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한마디. 청취자 여러분 다섯 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커녕 후년 24년 총선 출마 마저 불투명해졌는데 송보문장님 먼저 징계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징계 사유는 1차 징계 때는 증거인멸 교사였습니다. 핵심 첫 건인 김철근 그때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서 7억 원 각서를 써주고 이런 것이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 2차 징계는 그때 이제 6개월 받았던 거죠. 장원권 즉 6개월을 받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1년을 더 안 겁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추가 징계를 한 사유는 물론 그동안 쪽 이야기가 되어왔던 양두구역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항희 위원장이 그전에는 경찰 수사를 바꾸는 문제도 좀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가처분을 제기를 해서 당내의 의사결정을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본인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추가 징계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무려 5번이나 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당 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그것뿐이 아니고 어떤 양두구역 발언 이런 것도 같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친이준석께하고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반발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권력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정적을 제거한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징계 사유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건 헌법적 권리거든요. 헌법 27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재팔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문의 송보부장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윤리위가 당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또 추가 징계 1년 과연 이것이 위헌적인 정당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표현의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 당원은 징계를 안 하느냐. 이 xx 그리고 쪽팔료 이런 말 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당에 심각한 피해를 줬지 않느냐. 또 여론조사 보면 70%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 안팎에서 사실 윤리위 열리기 전에는 재명이라든가 탈당 권유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낮은 수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보부장님?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고육책이었다고 보는데 1차 징계보다 2차 징계, 추가 징계는 더 중하게 징계를 내리도록 윤리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더 중한 건 그 외에는 탈당 권유나 재명이 있습니다. 탈당 권유도 열흘 내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재명이 돼요. 그래서 더 중한 징계라고 하면 재명이나 탈당 권유를 생각을 했는데 왜 당원권 정지 추가 1년을 했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명이나 징계를 하게 되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6차 가처분 신청이 본인과 관련한 본인이 징계당한 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이것이 6개월 당원 정지 때는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원권 정지가 1년 늘어났다고 가처분 신청을 낼 명분이 좀 약해지고 재명 당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낼 명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당원권 정지 6개월 때는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재명을 시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죠. 여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략적 선택으로 추가 1년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백 교수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사명감을 갖고 싸웠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내 갈 길을 가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냉혹한 현실을 본인이 절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치적인 생명 자체가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고독한 길 어떤 길인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당내 투쟁과 또 하나는 당밖에 투쟁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당내 투쟁과 관련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계속해서 법정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본안 소속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번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내 투쟁 두 번째 선택지는 내년 초에쯤에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누군가를 밀어서 당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권 투쟁에 본인이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선택밖에 없는데 신당을 창당하기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신당을 창당하려면 창당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든다며요.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죠. 일단 세력이 있어야 되고. 얼마쯤 드는데요? 돈이 이제 몇백억은 들겠죠. 제가 당을 창당 안 해봐서요. 전국적으로 50개 지구당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시도당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50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 혼자 이 당 만들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50개 지구당까지 아니고 5개 광역 시도당에는 반드시 있어야 시도당 안에 또 당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100억만 있으면 한번 창당을 해볼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지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당내에서 함께 탈당할 소속 의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과거에 한번 탈당을 해봤잖아요. 바른미래당.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좀 전에 신당 창당을 제안한 거예요? 뭐 이준석 대표는 할 수만 있다면 신당 창당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백 교수님 본인이. 제 얘기는 비밀이죠. 송목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내에 남아서 투쟁을 하면서 이른바 반륜을 이렇게 교합을 해서 또 도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경선에 가령 예를 들어서 유성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물 밑에서 지를 한다. 물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이게 또 징계가 조기에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하합 차원에서. 그런까지 노리면서 계속 당내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이대로 가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냥 내년 2월 내후년 2월까지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당 창당을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지만 신당 창당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마 지금 일단은 당대표의 당 지도부의 본인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도록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하면서 라디오 텔레비전 평론하는 데 출연이 좀 많이 줄었었잖아요. 이제 좀 자유로 그 점에서는 더 활발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 활발한데 라디오 지금 진행을 하시지만 어떤 이슈가 계속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지금 전당대회가 만약에 시작이 되고 당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관심이 좀 수그러들기로 우리 송보부장님이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바랄 이유는 없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데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당연히 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선택 다시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정치평론의 장을 정치평론의 장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선택지는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다음 전당대회 때 확실하게 당권 획득을 위해서 본인 노력을 할 거예요. 직접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도 당 내에서 뭔가 활로를 열겠고 도저히 당에서 활로가 없다. 그러면 선택지는 탈당해서 신당창당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신당창당은 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렵지만. 대개가 그런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아니요. 그건 어렵다고 했지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분석을 해봤고 윤리위의 어제의 결정 징계처분 이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송범 부장님.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지금 유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가처분을 또 낼 가능성이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이슈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저는 하나 제거를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득이다? 네. 득이다. 그렇게 보고. 백 교수님은? 여기서 가장 우려를 하는 쪽에서는 젊은 세대가 빠져나갈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총선 다가오기 전에 또 총선거를 앞두면 인재영입 같은 걸 해요. 그때 새로운 대체 임무를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리스크가 제거가 됐다고 보입니다. 백 교수님은요?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표현의 문제 또 법적인 가처분 신청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했다.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정당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외면을 하고 있고요. 특히 허나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국민은 빠지고 힘만 남았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도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는 9%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50%, 60%, 심지어는 80%까지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폭삭 내려앉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백 교수님 중간에 말씀 끌어서 죄송합니다. 밖에서 다른 아이템도 해야 되니까 길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속도감 있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 가처분 기각에 이어서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청취자 여러분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다섯 글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개설. 이준석 대표가 유튜브가 아직 없나요? 유튜브가 있을걸요. 있다고 봐야지 당연히. 기득권 타파. 어떤 점에서 기득권 타파 이렇게 쓰셨을까요? 기득권을. 당내에서 지금 이준석 몰아내기를 하는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보시는 거죠. 친륜 세력을 기득권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씹고 뱉은 껌. 쉬고 재충전. 위기는 기회. 내부 총질해. 내부 총질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은 국민의힘 쪽이실까요? 아니면 아당 쪽일까요? 국민의힘 쪽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되길 바라는 입장이신가요? 20대 층에서도 할 수도 있죠. 신당 창당해. 이런 문자도 있어요. 배 교수님도 기성 정치권에 한이 많이 맺히신 분입니다. 배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신당 창당이 만만치 않은 게 국민 여론 보니까 35% 나왔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20% 후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배 교수님이 만약 신당 창당하시면 당 이름을 강철당. 강철당. 터미네이터시잖아. 민생당. 민생당 한 번 있었죠. 오직 민생당.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를 놓고 고송을 주고받았어요. 배 교수님. 대감게이트라는 신조어가 나왔어요. 대감게이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감게이트. 대감. 대감게이트. 이게 뭐냐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의 문자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총괄기획하고 그리고 감사원이 하청을 실행한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국기문란 그리고 헌정유리입니다. 문자로 증거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해야 된다. 즉각 해임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라. 안 한다면 앞으로 국정조사 또 청문회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감게이트라고 그래요? 대감.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 대통령실 감사원. 대감게이트. 그걸 줄여서. 하여튼 요새 우리는 말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내일 모레가 한글날인데.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서면 답변 요구를 했어요. 그 감사원에서. 그때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택에 있는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거.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 거고 지금은 이것을 무슨 게이터라고 보는 것은. 그리고 이간섭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국정홍보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한겨레 시문에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엄청나게 크게 났기 때문에. 일면 톱으로 났었죠. 일면 톱 3면까지 다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담당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걸 게이트까지 불러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차이점을 짧게 얘기하면 전두환 노태우 ys 박근혜 이런 분들은 명확하게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비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서면 조사를 보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정확하게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고.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서면 조사 이걸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 조사 내용이 게이트 이런 게 아니고 채수질 게이트 서면 조사가 아니고. 그때 국방 관련 감사를 하다가 언론에 보도도 안 됐어요.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가 사무총장인 오늘 얘기한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요. 왜 감사원 헌법 독립기관인데 국무회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출석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회의 하면 국무회의 참석자가 있고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자들이 있어요. 배석자들이 있어서 그때 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인가 하는 배석자인데. 못 나오게 했잖아요. 못 나오게 했죠. 못 나오게 해서. 방통위원장하고. 네. 방통위원장 못 나오게 했죠. 그래서 아마 배석자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마다 다르다. 그런 수가 있죠. 짧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전연히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또 한창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또 못 오게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은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김도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지적하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지금 법사위가 제일 핫한 지금 국정감사 상임위가 되어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계속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송금위원장 잠깐만요. 저희가 컷을 준비했는데 김도 법사위원장 편파 진행 공방 이 부분을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 마치 성력이냐 이분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 감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라도 라고 하시면서 도이치모터 사건을 언급을 해요.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김도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말씀 과리하십시오.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일일이 평가하고 무슨 교장선생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재판장입니까? 마이크 끄세요. 거기다가 마이크 끄세요? 네. 분위기가 험악해졌었네요. 김도 법사위원장 또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민주당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네. 승부문장님.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너무 뜨거운 이슈가 많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지정을 하고 하잖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파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지금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게 검수완박 이 부분도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서면 통보를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야당 의원들하고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전 정권과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좀 듣게 오겠습니다. 후루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 겨냥한 수사입니다. 다음 이거 중앙지검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입니다. 다음 수원지검에 걸려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입니다. 검사들 이름까지 다 썼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검사들 수가 83명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있는 사람은 55명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도 지난 정부의 협회 수사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수감하게 하는 그런 수사라든가 이런 거 잘 아시지만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그때하고 전체적으로 총원은 들어가는 투입되는 양은 현격하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말이 빨라요. 그렇죠? 지금은 현격한 차이 난다고 했지만 저번에 법사위에서는 그때 내가 수사를 해봤는데 그때 인력의 지금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를 또 했죠. 당시에 청와대에서 105로 민정비서관이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즉폐청산 tf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검찰에 다 고수고발이 들어갔고 또 케비넷 이야기도 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케비넷에서 서류가 나왔다 해서 검찰에 넘기고 했는데 그런 것이 표적수사지. 본인이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본인이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면 논란이 될 수가 있지. 표적수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그 답변을 얻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가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남지청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민생관련 기소건이 한 40%나 줄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백호수께서 말씀하신 고장면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거의 300명에 이르는 위원님께서도 이거 발의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신 겁니까. 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드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합의문에 그 정신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왜가 없습니다. 왜. 자 말씀드릴게요.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갑자기 정권교체 직전에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잠깐만요. 그럼 전혀 우재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네. 아주 치열합니다. 어투는 전부 다 부드러운데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 박한동훈 장관하고요. 박범계 의원의 공방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 안 그럴 래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고개 끄떡거리지 말고 답을 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와가지고 내가.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봅니다. 네. 어투른 말투는 부드럽지만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고요. 날카로운 건 계속 감추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한 30초씩 두 분이요. 법사의 국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30초씩만 말씀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먼저 송보부장님 해주실래요. 일단 이번 국감은 처음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태까지 법사위이나 예결이나 아니면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혔는데 이번 국감은 처음인데 국감에서도 여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타깃서를 삼아서 어떤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이 됐고 그러다 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책보다는 정치적으로 맞받아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죠. 백 교수님. 국감의 원래 목적이 행정부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민생을 돌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전쟁 국감이 돼가지고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는 그런 국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하셨어요? 30초만 하라니까. 20초밖에 안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과정이 웃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이 월드컵 중계하면 잘할 듯.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위트와 유머도 있어야 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검사가 얼굴이 차기 잘 못하고. 마지막으로 두 분도 이준석 대표한테 보내는 한줄평 다섯 글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국권 법무부 장부터 해주세요. 앞길 구말리. 앞길 구말리. 앞길 구말리 했는데 나 어떡해가 나왔어요. 자 배 교수님은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나 어떡해. AI가 이준석 대표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나 어떡해 하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우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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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